안녕하세요. 2023년도 점프코리아의 웨비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공학통계연구소 이종선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웨비너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주제는 제약이 있는 실험과 옵티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갖고 나온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회사에서 품질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SPC와 관련된 것인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실험계획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실험계획법은 많은 분들이 이런 DOE를 이용해서 실제로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실험 디자인을 만들고 분석함에 있어서 한 단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의 제목이 제약이 있는 실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현업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인배치법이라든가 또는 RSM 같은 이런 실험 디자인을 이용해서 실험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실제 공정에서 실험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내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쪽에서도 간혹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실험 조건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실험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해당되는 실험 조건은 생략을 하고 실험을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형태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실험을 어떤 특정한 조건에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걸 여러분도 하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제약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조건에 실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정에서 실험 인자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인자와 특정한 인자 사이에 있어서 서로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었던 A라는 인자가 100도일 때는 B라는 인자는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형태의 제약이 있게 되는데 그런 제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실험 디자인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점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링에서 이런 제약이 있는 실험 디자인을 우리가 한번 흥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약이 있는 실험 디자인을 만드는 것하고 사실 이 옵티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눈으로 또는 손으로 간단하게 이러한 제약이 있는 실험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컴퓨터의 도움을 이용해서 특정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험 디자인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옵티멀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멀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제약이 있는 실험과 관련되어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옵티멀 디자인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옵티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 디자인을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이 있는 실험과 이 옵티멀 디자인을 같이 엮어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1시간 동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데이터는 지난 2월 세미나에서도 사용했던 일드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에는 지금 보시면 타임, 그리고 템프리처,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세 가지 실험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16번의 실험이 이루어졌는데요. 잘 보시면 타임, 템프, 카탈리스트가 모두 이 수준의 실험입니다. 자 그러니까 2회 3승 완전요인 배치법인데 모두 16번의 실험을 했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2회의 반복 실험을 한 완전요인 배치법 실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결측이 없이 모든 그 조건 즉 16가지의 실험 조합에서 실험이 다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분석을 한번 해보고 결측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 분석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핀모델을 누르고 그 다음에 보시는 여기 리스팅스에 일드와 코스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코스트는 빼고 일드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는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원하는 결과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엠퍼시스에 가시면 이렇게 미니멀 레포트라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리포트 결과만 보여지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니멀 레포트를 선택을 하고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숨김으로 처리를 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화면에 띄워두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16번의 모든 조업에서 실험을 다 하지 못하는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실험을 누락을 하거나 또는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결칙이 생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여기 있는 그 16번의 실험 조건 중에서 열 번째 그 실험을 우리가 하지 못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일드 쪽에 있는 여기 그 반응인자의 값이 실제로는 미싱이 될 텐데요. 이걸 미싱으로 제가 처리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것을 우리가 실제 분석할 때 이거를 제외를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드 앤 엑스크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열 번째 실험을 일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 번째 실험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 번째 그 실험 조합에서의 실험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전체 실험을 다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핀 모델을 누르고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여기 있는 리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전화했던 동일한 조건 하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같은 형태의 결과물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결과물도 다른 것들은 리포터의 다른 결과물들은 다 이렇게 숨김으로 해놓고 여기서 뭘 보냐면 바로 이렇게 파라메타 에스티메이 쪽에 있는 이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6번의 실험을 하지 못하고 한 번의 실험이 누락이 되어서 15번의 실험을 한 경우 분석을 할 때 실제 점프 내에서 분석함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것이냐 바로 여기 그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 테이블을 보시면 거기 스탠다드 에라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탠다드 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표준 오차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표준 오차는 뭘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 테이블에 맨 오른쪽 열을 보면 항상 P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 그 Y절편이라든가 또는 각 실험 인자들에 대해서 P값이 출력되어 있는데요. 이 P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P값 왼쪽에 있는 여기 이 T레이셔라고 하는 이 값을 T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값이 바로 P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T레이셔의 값이 커지게 되면 P값이라는 값은 줄어들게 됩니다. 즉 P값이 줄어들어야지만 유이순 알파 5%라고 놨을 때 P값이 줄어들어야지만 그 실험 인자가 반응 인자에 영향을 준다. 대개는 우리가 그런 식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되도록이면 어떤 실험 인자가 반응 인자에 영향을 준다라고 나와야지만 그러한 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 모형도 만들고 또 그 모형을 통해서 최악 조건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 시험을 할 때는 P값이 작게 되는 것을 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P값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레이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T값이라고 하는 것 없이 커야지만 P밸류는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 T레이셔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 T레이셔는 그 옆에 있는 에스메이트라고 하는 컬럼과 그 오른쪽에 있는 스탠다드 에라 이 두 개의 열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즉 에스메이트 쪽에 있는 값이 분자에 해당이 되고 스탠다드 에라가 분모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에라 분에 이 에스메이트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T레이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P값이 작아지려면 T레이셔라는 값이 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T레이셔라는 값이 커지려면 에스메이트 컬럼에 있는 값이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스탠다드 에라 쪽에 있는 열의 값이 작게 나와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분석 레포트 같은 경우는 결측이 없는 즉 모든 16번 실험 데이터를 다 가지고 분석한 경우에 스탠다드 에라를 보고 계신데 이 스탠다드 에라를 보시면 0.08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열 번째 관측치가 결측이 되어서 모두 15번의 실험만 실험을 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됩니다. 그럼 여기 결과를 보면 스탠다드 에라 값이 0.08682라고 나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 본다라면 스탠다드 에라가 어느 쪽이 큰지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그 오른쪽에 하나의 결측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스탠다드 에라가 더 크게 납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Ratio라는 값은 분모에 스탠다드 에라가 오고 그리고 분자 쪽에 에스메이트가 온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에스메이트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분모 쪽에 큰 값이 오게 되면 T-Ratio는 작아지겠죠. 그러면 T-Ratio가 커져야지만 P값이 줄어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T-Ratio가 작아진다라면 즉 스탠드 에라가 커져서 T-Ratio가 작아진다라면 그때는 P값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실험을 다하지 못하고 특정한 이유 때문에 중간에 실험을 이렇게 생략을 하거나 또는 누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분석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 결과물 중에 스탠다드 에라라고 하는 값이 커지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탠다드 에라가 커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T-Ratio라는 값이 커지지 못하게 되는데 T-Ratio가 커지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P값이 크게 낫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드 에라는 분명히 누락이 된 실험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 실험 디자인 같은 경우 분석했을 때 스탠드 에라가 커지지만 사실은 이 에스티메트 값이 우리가 누락된 실험 조건 때문에 스탠드 에라 뿐만 아니라 에스티메트 쪽에 있는 이런 개수들도 값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P값이 꼭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티메트 컬럼 쪽에 있는 값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스탠드 에라가 큰 쪽에 T-Ratio 값이 작아지겠고 그 결과 내에서 P값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반복을 한 번씩 추가로 했기 때문에 한 번 누락이 된 한 가지 실험 조건에 누락이 된 경우에서 스탠드 에라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많은 인자를 가지고 굉장히 적은 실험을 했을 때 그런 경우는 한 가지 실험 조건을 이렇게 누락하게 되면 그때는 스탠드 에라 값이 상당히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 결론으로서 우리가 사실은 P값이 충분히 작아질 수도 있는 그런 실험 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누락된 실험 조건 때문에 P값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사실은 요령이 있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요령이 있게 분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누락이 없이 완벽하게 실험이 잘 되어서 분석을 하는 경우라면 유일순을 5%로 놓고 우리가 사실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P값이 유일순 알파 5%보다 작은 그런 인자들을 찾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누락이 있게 되면 스탠드 에라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P값이 다소 커지는 그런 현상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유일순 알파를 너무 5%로 고집하지 말고 5%보다 조금 더 크게 뭐 예를 들면 6%라고 볼 수 있겠고 또는 10%로 놓고 분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유일순 알파라고 하는 것을 딱 5%로 넘어 고집은 하지 말자 특히 이렇게 누락이 된 그런 실험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분석할 때는 약간의 그런 유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제약 중에서 첫 번째 누락된 실험 조건이 있을 때 그런 형태의 제약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분석하듯이 분석을 하면 된다. 다만 분석할 때 스탠드 에러가 조금 커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유일순 알파를 조금 5%보다는 조금 크게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 이야기인데요. 그 제약이 있는 즉 실험자들 간에 어떤 제약이 있어서 그런 제약이 있는 실험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험개법 강의를 하다 보면 왜 실험개법 강의를 수강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할 때 본인이 실험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지만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잘 몰라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강의를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실험개법 강의를 듣고 나면 생각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의외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쉽습니다. 반면에 결국은 그 강의 끝날 무렵에 다들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실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제약이 있는 실험 디자인 즉 어떤 실험인자가 특정한 조건일 때 다른 실험인자의 조건에 있어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약이 가해지는 이런 형태의 실험 디자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실험 디자인은 사실 손으로 우리가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실험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점프는 이런 제약이 있는 이런 실험 디자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훌륭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프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실험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에서 이런 제약이 있는 실험 디자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메뉴는 커스텀 디자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팩토리얼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이 있는 실험 디자인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RSM에 관련된 것이 되는데 예를 들면 팩토리얼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클래스컬 쪽에서 실험제인을 만들고 리스폰서피스 디자인도 맞습니다. 여기서 만들지만 이런 제약이 있는 실험 디자인을 만들 때는 항상 커스텀 디자인을 이용해서 실험 디자인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디자인을 선택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대화 상자가 보여지고 만약에 우리가 팩토리얼 디자인에서 이런 제약이 있는 실험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실험 인자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숫자를 1을 입력하고 여기 add 팩터에 가서 그 두 가지 실험 인자가 모두가 연속형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tinuous를 선택한 다음에 그 첫 번째 인자는 x1, 두 번째 인자는 x2라고 넣었을 때 첫 번째 인자 x1 같은 경우는 낮은 조건이 1 그리고 높은 조건이 2라고 넣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자 같은 경우는 온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낮은 조건은 80 그리고 높은 조건은 120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실험 디자인과 관련된 즉 실험계획과 관련된 이런 공부를 학습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이런 실험 디자인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준을 입력하는 것이 상당히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실험 인자가 두 개만 가지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팩토리얼 지행 같은 경우는 실험 인자를 8개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번 이런 실험 인자에 대해서 수준을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 상단에 여기 커스텀 디자인이라고 하는 빨간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세이브 팩털스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세이브 팩털스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력한 두 개의 실험 인자에 대한 수준 값이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데이터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러면 아무 이름을 하나 주겠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팩토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팩토리얼 팩토리얼스라고 이름을 주고 이제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이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만약에 우리가 좀 전에 만들던 이런 실험 인자에 만드는 이 화면을 종료를 하고 만약에 다시 여기서 DOE 메뉴에 가가지고 똑같은 커스텀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아까와 같은 그 두 개의 실험 인자에 대한 수준을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실험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커스텀 디자인에 가서 이 빨간 삼각형을 누르면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보면 로드 팩토리얼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 팩토리얼스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 상에 그 실험 인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장된 정보가 그대로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는다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실험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게 실험 디자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인자가 X1이 1부터 2 사이 값을 주게 되는데 낮은 조건이 1, 높은 조건이 2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 같은 경우는 낮은 조건이 80, 높은 조건이 120 이렇게 되는데요. 모두 우리가 네 가지 조합을 완전 유인 배치법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정을 하나 우리가 둘 텐데 어떤 가정이냐면 바로 여기서 이 X1 인자라는 값이 1.5 이상이 되면 즉 X1의 값이 1.5 이상이 되면 그때 X2는 100을 넘어설 수가 없다. 즉 80부터 100 사이로 세팅이 돼야 된다. 이런 제약을 주겠습니다. 즉 X1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즉 X1의 값이 1.5 이하일 때 즉 1이나 또는 1점이 이렇게 1.5보다 작을 때는 X2 인자의 조건이 80과 120을 그대로 다 쓸 수 있지만 전체 그 레인지를요. 그런데 만약에 X1 인자의 값이 1.5 이상이 되는 경우는 X2는 반드시 100보다는 작아야 된다. 100 이하가 된다. 이런 조건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제약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Define Factor Constrai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세 번째 Use Disallowed Combination Filt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걸 선택을 하고 먼저 여기 있는 이 X1을 선택한 상태에서 플러스 기호를 둡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 했냐면 X1 인자의 값이 1.5 이상이 되는 경우는 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값 이 값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1.5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X1 인자의 값이 1.5에서 2가 되는 거고 자 그때 X2 인자는 100 이하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End를 선택을 합니다. 자 X2 인자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뭐냐면 이런 경우는 허용하지 않은 조건이 100보다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낮은 조건의 값을 80에서 이걸 10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X1 인자의 값이 1.5에서 2 사이에는 X2 인자의 값이 100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1.5, X1의 값이 1.5 X2 같은 값은 100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은 실험 조건에 얘는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X2 옆에 보면 빨간 사각형이 있는데 빨간 사각형이 보면 여기 미니몸 밸류를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디스얼라우드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 X1 인자의 값이 1.5 이하일 때는 1.5, 1.5 이하일 때는 80부터 120 전체의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지만 만약에 X1의 값이 1.5 이상일 때는 80부터 100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크로드 미니몸 밸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점선이 되는데 그럼 이거는 100을 초과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인터럭션 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세컨이라고 되는 것은 두 개인자와 결합이 된 2의 인터러스 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X1과 X2와 결합이 된 이렇게 2차의 교인자 텀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 때 주효과뿐만 아니라 2차의 교인자 효과까지 추정하는 그런 형태의 실험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여기 넘버 오브 월런스가 있는데 현재 디폴트가 8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 4번도 할 수 있지만 디폴트 8을 놓고서 한번 실험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Make Design을 누르게 되면 잠깐 동안 이렇게 컴퓨터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을 통해서 어떤 실험 디자인이 최저인지를 얘가 찾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옵티멀 디자인을 우리가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Make Table을 누르게 되면 지금 생성한 실험 디자인이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 한 가지 확인을 할 것이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Criterion 해가지고 A Optima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이 옵티멀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옵티멀 디자인을 만들 때는 그 옵티멀리티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기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성하려고 하는 그런 실험 디자인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특정한 옵티멀 디자인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A Optimal이라고 하는 그런 Criterion을 이용해서 실험 디자인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만들어진 이 실험 디자인이 어떤 형태의 실험 디자인인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 빌더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빌더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X1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X쪽에다가 배치하고 X2라고 하는 것을 Y축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X1 인자의 값이 그 1.5 이상일 때는 그 X2 인자의 값이 100 이하로 세팅이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X1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2일 때는 보시면 이 X2 인자의 조건이 이렇게 100에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얼 디자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 제안을 만들 때 제약이 있는 경우 지금 같은 이렇게 연속한 두 개의 실험자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로, 지금 같은 방법으로 실험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제약에 있는 그 실험 제안을 만드는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려 하는 예제는 점프 매뉴얼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험 디자인을 만들어 볼 텐데 그 앞과 다른 점은 아까는 우리가 두 개의 연속형 실험인자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개의 연속형 실험인자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하나 범주형 실험인자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디오의 메뉴에 가서 커스턴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두 개의 연속형 실험인자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2를 입력하고 add factor에 가서 continuous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한 개의 범주형 실험인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1이 있는 상태에서 add factor에 가서 자 카테고리컬을 선택하는데 이 범주형 실험인자는 수준이 그 3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 레벨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실험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카탈리스트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실험인자는 타임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인자는 템프라고 두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실험인자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의 값이 자 500에서 자 560 낮은 조건이 500이고 높은 조건이 560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실험인자인 템프 같은 경우는 낮은 조건은 350 그리고 높은 조건은 750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탈리스트는 여기 L1, L2, L3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A라는 종류의 카탈리스트 그리고 B라는 종류의 카탈리스트 그리고 C라는 종류의 카탈리스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실험 그 디자인을 다시 만들 거라고 하는 것을 가정 혹시 연수 해보기 위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스턴 디자인 쪽에 빨간 삼각키를 눌러가지고 자 세이브 팩터를 이용해서 일단 우리가 입력했던 그 실험 조건들을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상에 일단 생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합이 만들 수 있는 조합이 2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서 모두 12가지 조합을 사실 만들면 완전 유인 배치료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약이 있는 경우인데요. 어떤 제약이 있는 경우냐면 이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범주형 실험인자의 조건이 만약에 B일 때 혹은 C일 때 여기 있는 템프에 대한 조건이 조금 제약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약이 되냐면 만약에 카탈리스트가 B타입인 경우에는 그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템프리처 조건이 400보다 커야 된다. 400 이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인 경우에 카탈리스트의 타입이 C인 경우에는 이 온도 조건이 65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는 컨티뉴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보시면 이렇게 Define Factor Constrai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번째에는 Use Disallowed Constraint 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먼저 그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Add 버튼을 누르고 자 이 카탈리스트가 B타입일 때 그때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온도가 반드시 400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그 템프에 대한 조건을 줘야 되는데요. 템프를 선택하고 Add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템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탈리스트 탑이 B타입일 때는 반드시 템프의 조건이 4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Disallowed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제약이 카탈리스트 탑이 B타입일 때는 반드시 템프의 조건이 400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허용하지 않는 것은 350부터 400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400을 입력하라고 엔터키를 눕니다. 그러면 이렇게 B타입일 때는 350부터 400까지 여기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OR을 한번 눌러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카탈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Add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카탈리스트 타입이 C타입일 때 그리고 End을 누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템프에 대한 조건을 줘야 되니까 템프를 선택을 하고 Add를 합니다. 자 그러면 카탈리스트 타입이 C타입일 때는 뭐라 하냐면 템프리처의 조건이 650보단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650 이상이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 걸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350을 선택을 하고 650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카탈리스트 타입이 C타입일 때 650부터 750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결국 카탈리스트 타입이 C타입일 때는 우리가 350부터 650 사이에서 실험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험 디자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타임과 템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자가 결합이 된 인터럭션 턴까지 포함되는 수학적 모형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됐는데요. 여기 카탈리스트에 대한 인자 턴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타임 그리고 템프 그리고 타임 곱하기 템프라고 하는 연속형 이런 실험인자들에 대한 교인자 템까지만 넣는 수학적 모형을 만들도록 실험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디폴트가 12번이기 때문에 12번의 실험 디자인을 그대로 두도록 하고 자 메이크 디자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메이크 디자인을 누르면 이렇게 잠시 이렇게 그 디자인을 생성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그 새로운 어떤 오티멀 디자인을 이용한 실험 디자인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자 메이크 테이블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험 디자인이 생성이 되었는데 이때 이 생성된 실험 디자인을 우리가 한번 그래프 빌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해 준 제약 조건대로 실험 디자인이 만들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래프 빌더를 누르고 자 여기에 있는 이 타임을 끌어다가 X축에 둡니다. 자 그리고 템프를 Y축에 두고 자 그 상태에서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끌어다가 위쪽에 보시면 그룹 X가 있는데 여기다 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타임과 템프의 X축과 Y축을 좀 바꿔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업을 누르게 되면 타임과 템프가 이렇게 X축과 Y축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입력한 대로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 그 아까 실험인자의 그 조건을 조건을 입력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템프 같은 경우는 낮은 조건이 500 높은 조건이 560 이렇게 입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 템프 같은 경우는 350부터 750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타임 쪽에 있는 여기 그 숫자들 중에 아무 숫자를 하나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우리가 아까 그 낮은 조건이 50이었기 500 500 이었기 때문에 500을 하나 주고 자 이렇게 add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조건이 560 이었기 때문에 560을 입력하고 자 add을 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500과 560에 해당하는 선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템프 같은 경우도 여기 X축에 있는 숫자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아까 템프 같은 경우는 낮은 조건이 350 add 그리고 높은 조건이 750 이었죠. 750을 선택 입력을 하고 add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진 선들이 참조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done을 누르고 자 이거를 이렇게 정사학계 형태로 실험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사학계 형태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B라고 하는 카탈리스트와 C라는 카탈리스트 즉 A타입에서는 카탈리스트가 A타입일 때는 특별한 제약이 주어지지 않았고 카탈리스트 타입이 B와 C일 때만 제약이 있었는데 그 제약이 보이냐면 카탈리스트 타입이 B일 때는 400 400보다 커야 된다. 즉 템프리스트 조건이 400보다 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B타입일 때는 템프가 400부터 이렇게 조건이 상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타입일 때는 350부터 실험조합이 만들어지지만 B타입일 때는 400부터 실험조합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카탈리스트 타입이 C타입일 때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65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650 아래쪽에 해당하는 실험조합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연속형 실험인자만 있을 때 또는 이렇게 범주형 타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제약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실험 디자인을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약이 있는 실험 디자인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실험 디자인을 보시면 여기도 여기는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 이렇게 디옵티멀이라고 크리에이테리언이 결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 디자인에 만든 데 있어서 이 옵티멀 디자인에 있어서 이 크리에이테리언 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보통 이것을 옵티멜로티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옵티멜로티가 만들어지는 선택이 되는 그런 기준은 무엇이고 이런 특징이 어떤 것인지 자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옵티멀 디자인의 그 종류에 대해서 조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옵티멀 그 디자인은 사실은 뭐 종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에서 많은 그런 그 옵티멜로티 크리에이테리언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그 세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D 옵티멀 디자인이고 두 번째가 I 옵티멀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가 A 옵티멀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실험 디자인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제약이 있는 그 실험 디자인을 두 개 만들었는데 한 번은 A 옵티멀 디자인이 만들어졌고 또 한 번은 D 옵티멀 디자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세 가지 실험 디자인 세 가지 옵티멀 디자인들이 특징이 있는데 먼저 이 D 옵티멀 디자인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자면 이 D 옵티멀 디자인은 어떤 형태의 실험 디자인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실험인자 실험인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면 좋겠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는 것은 핏값이 조금 작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자를 선별하는 그런 목적을 갖는 실험 디자인을 만들 때 그럴 때는 D 옵티멀 디자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인자는 다 선별이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선별된 인자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그 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적 조건을 도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최적 조건을 도출한 그 실험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최적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것인지 까지 우리가 고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예측 분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예측 분산을 즉 예측 오차를 줄이려면 예측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작아져야 되는데 이런 예측 분산을 작게 하는 형태의 실험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I-Optimal 디자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에 있는 그 A-Optimal 디자인은 뭐냐 이 A-Optimal 디자인은 I-Optimal 디자인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D-Optimal 혹은 I-Optimal 디자인을 주로 선택을 해서 실험 디자인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 점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이 D-Optimal을 만드는지 뭐 A-Optimal을 만들 것인지 또는 I-Optimal을 만들 것인지 그런 걸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알아서 A-Optimal 디자인 또는 어떤 경우는 D-Optimal 디자인 또 어떤 경우는 I-Optimal 디자인을 얘가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에서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실험 디자인을 생성을 해서 이런 수학적 모형을 만들 때 즉 회기 모형을 만들 때 만약에 주효과 그리고 2차의 교효과가 포함되는 이런 단순한 형태의 그런 실험 수학적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실험 디자인을 생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A-Optimal 디자인을 이용해가지고 실험 디자인을 생성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주인자라든가 또는 2차의 교인자의 효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는 주로 팩토리얼 디자인을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팩토리얼 디자인 형태의 실험 디자인을 만들 때는 사실 A-Optimal 디자인보다는 D-Optimal 디자인을 이용해서 실험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유리합니다. 하지만 점프에서는 A-Optimal이라고 하는 그런 크리테이너를 이용해가지고 실험 디자인을 생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A-Optimal 디자인을 D-Optimal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 디자인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바꾸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I-Optimal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석적 모형을 만들 때 제곱판이 포함되는 형태로 실험 디자인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점프가 알아서 I-Optimal 디자인을 이용해가지고 실험 디자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실험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팩토리얼 디자인 형태의 실험 디자인을 만드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토피스 디자인을 이용해서 실험 디자인을 만들었을 때 그때 어떤 종류의 옵티멀리티가 선택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디오의 메뉴에 가서 커스텀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자 일단 실험인자를 갖다가 우리가 7개로 하겠습니다. 자 7개로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7개가 모두 다 컨티너스 타입이라고 보고 그 실험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서 분석하려고 하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차의 모형까지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인터랙션에 있어서 세컨이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형에 보시면 이렇게 2차항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형태의 실험 횟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36건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험 횟수를 여기에 나와 있는 디폴트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실험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 29번을 해야 되니까 나는 30번 하는 실험제를 만들겠다. 그럼 30번 하는 실험들을 만들었을 때 어떤 형태의 옵티멀이티가 선택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 옵티멀 디자인을 이용해서 실험 디자인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잠시 기다리게 되면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메이크 테이블을 누르게 되면 실험 디자인이 점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A옵티멀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프에서는 이렇게 주요과하고 2차의 교인자까지 포함되는 형태의 수학적 모형을 만드는 실험 디자인에서는 기본적으로 A옵티멀을 이용한 그런 실험 디자인이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런 A옵티멀 형태의 실험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는 D옵티멀 형태의 실험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창을 닫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던 이 대화 상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을 누르면 다시 아까 실험 디자인을 처음 만드는 형태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이 화면에 좌측 상단에 있는 커스턴 디자인의 빨간 상각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그 메뉴 중에서 옵티멜로티 크라이테리언 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실험 디자인을 우리가 D옵티멀로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실험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크 디자인 그럼 역시 컴퓨팅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나오고 잠시 뒤에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실험 디자인을 데이터 테이블로 생성을 해보면 이번에 이렇게 D옵티멀이라고 되어있는 이름으로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어떤 경우는 A옵티멀, 어떤 경우는 D옵티멀 형태로 실험 디자인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런 의미, 그런 걸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RSM 형태로 실험들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이 옵티멀티가 적용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창을 닫고 다시 한번 DOE 메뉴에 가서 커스턴 디자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인자를 3개로 해서 Continuous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Continue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3가지 실험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RSM 형태의 수석적 모형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RSM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X1의 제곱도 있고 X2의 제곱도 있고 이렇게 X3의 제곱항들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원래 우리가 실험인자가 3개 이상이 되면 이런 RSM 형태의 센트럴 컴포트 디자인 같은 이런 실험 디자인을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최소한 20번 이상의 실험을 해둡니다. 원래 크래시컬한 RSM 디자인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최소 10회 그리고 디폴트는 16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래시컬한 타입에 있어서 센트럴 컴포트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험의 수가 적으면서 우리가 이런 제곱항까지 포함되는 분석할 수 있는 실험 디자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디폴트 16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 메이크 디자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이렇게 생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메이크 테이블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16회 하는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졌는데 보시면 이게 뭐로 되어있냐면 I-Optimal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프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 Optimality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은 메인 이펙트하고 인터랙 텀만 포함되는 수학적 모형에서는 A-Optimal이 볼티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D-Optimal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만약에 RSM 형태의 실험 디자인을 만들 때는 디플트로는 D-Optimal이 아니고 I-Optimal, A-Optimal이 아니고 I-Optimal 디자인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Optimality가 중요한 것인가 이 얘기를 여러분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D-Optimal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자를 선별하는 목적으로 실험 디자인을 만들 때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인자를 선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인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실험인자라고 선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실험인자에 대한 P값이 작게 나와야 됩니다. 반면에 이 RSM에서는 예측 오차를 최소화해주는 형태로 실험 디자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예측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 RSM의 형태를 갖다가 I-Optimal 디자인이고 D-Optimal 형태로 디자인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화면을 그대로 두고 이 아래쪽에 가서 왼쪽에서 이걸 백을 넣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커스템 디자인의 빨간 사각형을 누른 다음에 Optimality Create N을 자 여기 있는 D-Optimal로 한번 바꿔가지고 실험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에서는 똑같이 16번을 하도록 하고 자 메이크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잠시 이렇게 그 과정이 진행이 된 다음에 실험 디자인이 생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이크 테이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실험 디자인은 그 D-Optimal을 이용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I-Optimal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자 이거 테이블을 제가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D-Optimal이니까 D-Optimal 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I-Optimal이라고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프에서는 이렇게 실험 디자인들 간에 비교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어디냐면 여기 D-O의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 다이곤 리스크스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컴패얼 디자인스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 자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폴트 그 기준이 되는 것이 I-Optimal이고 이 I-Optimal과 D-Optimal이라는 두 가지 실험 디자인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두 개의 실험 디자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X1부터 X3 이 세 가지 인자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매치 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매치를 선택을 해주고 자 OK를 누르게 되면 이 두 가지 실험 디자인을 갖다가 비교해 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아래로 내려오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Power Analysi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Power Analysi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검정력인데 이 검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되었냐면 핏값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D-Optimal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인자를 선별할 목적으로 우리가 그 실험 디자인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로 주인자와 그 2-way interaction term이 포함되는 형태의 실험제를 만들 때 D-Optimal 디자인을 이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파워값이 크면 결국 이것이 핏값이 작은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I-Optimal 디자인이고 그리고 노란 빛깔이 나는 이게 약간 브란 빛깔인데요. 이 브란 색깔이 나는 것이 바로 D-Optimal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D-Optimal 쪽에 있는 파워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D-Optimal 쪽에 있는 파워가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D-Optimal 디자인은 인자를 선별한 목적으로 실험 디자인을 만들기 때문에 핏값이 조금 작게 나오도록 실험 디자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파워가 커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Prediction Variance Profil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 그림의 좌측에 나와 있는 Variance 값이 바로 예측 분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측 분산을 보시면 D-Optimal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예측 분산이 0.649 이렇게 되어 있고 I-Optimal 디자인 같은 경우는 0.2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체해가 나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ptimal 같은 경우는 예측 오차를 줄이는 관점에서 실험 디자인을 만들기 때문에 예측 분산을 줄이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I-Optimal 디자인의 Variance 값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측 분산이 작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D-Optimal 같은 경우는 그런 예측 분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D-Optimal 같은 크리에틴을 이용했을 때는 예측 분산이 좀 커지는 형태로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실험 디자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인자를 선별하는 목적으로 실험 디자인을 만들 것이다. 아니면 나는 이미 인자가 선별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수학적 모형을 만든 다음에 최악 조건을 도출하고 예측을 했을 때 예측 오차가 줄어드는 관점으로 실험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I-Optimal 디자인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주어지는 점프에서 디폴트로 주어지는 옵티멀티를 이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 있는 그런 실험 수학적 모형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실험 디자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런 옵티멀티를 선택을 해가지고 실험 디자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약이 있는 실험 디자인을 생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옵티멀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같이 했는데 이 두 가지 얘기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얘기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이 있는 실험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만드는 방법을 좀 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옵티멀티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